이번에는 과학도서 신간을 소개해드리는 사이언스 북카페 시간입니다. 반디앤누니스의 김효선 씨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책 준비해 오셨나요? 요즘처럼 날씨가 더워지는 날이면 전력량뿐 아니라 마시고 씻는 데 필요한 물 소비량도 함께 증가하기 마련인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력수급에는 민감하게 반응하는 반면에 물부족의 심각성은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평소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물을 낭비하고 있는지 알아보고 지구에서 가장 소중한 자원인 물의 미래를 그려볼 수 있는 책 토니앤런의 보이지 않는 물 가상술을 준비해봤습니다. 지난해에 사물 OECD가 발표한 2050년 환경전망 보고서에서 OECD 회원국 가운데 물 부족이 가장 심각한 나라로 한국이 또 지목이 되기도 했잖아요. 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사용 가능한 수자원 중 실제 사용하는 비율이 40%를 넘어 물 스트레스가 매우 높은 상태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대중의 관심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고요. 네. 보이지 않는 물 가상수 이 책이 물 부족 문제를 좀 실감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가요? 네. 이 책의 저자인 토니앤런은 물 문제에 관한 세계적인 권위자이다 지속가능한 물 개발 분야의 선구자인데요. 그는 이 책의 제목인 가상수 개념을 통해 지구촌 곳곳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양의 물을 소비하고 있는지 그 실체를 폭로하고 있고요. 빠른 속도로 고갈되어 가는 수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일러주고자 합니다. 네. 그런데 제목이 보이지 않는 물 가상수잖아요. 가상수라는 게 어떤 뜻을 가지고 있나요? 네. 가상수는 식품과 제품이 생산되어 유통을 거치고 소비될 때까지 들어가는 물의 총량을 의미합니다. 예컨대 이 가상수 개념을 커피 한 잔에 적용하면 거기에 총 140리터의 물이 들어간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이는 커피콩을 재배해서 생산하고 유통에 소비하기까지의 전 과정에 소유되는 물의 양을 계산한 것입니다. 이처럼 가상수를 통해 보면 우리가 시중에 판매하고 있는 300ml 정도의 커피 한 잔을 마시기 위해서는 실제로 더 많은 양의 보이지 않는 물이 소비되어야 한다는 사실이 분명해지고요. 네. 저도 커피를 하루에 한 잔씩은 꼭 마시는 편인데 이렇게 커피 한 잔을 위해서 많은 양이 소비되는지 이제서야 알았네요. 네. 책에서 저자가 제시하고 있는 예에 따르면 미국이나 영국의 일반적인 아침 식사, 커피나 차 한 잔, 토스트 한 조각, 베이컨과 달걀, 우유 한 컵, 과일 등을 마련하는 데만 약 1100리터, 즉 욕조 3개를 가득 채울 정도의 물이 소비되고 있다고 합니다. 하루 3끼도 아니고 한 끼 식사에 그 정도라니 정말 놀라울 일이죠. 네.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곳에서 정말 엄청난 양의 물이 소비되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제까지 개인의 입장에서 물을 소비한다는 건 목욕, 샤워, 요리하고 설거지하고 세탁하거나 변기를 사용하는 등 직접적인 사용에만 그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요. 이는 사실상 한 사람이 1년 동안 소비하는 물의 양 중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소비하는 물의 대부분인 80%는 식량 및 식품 생산에 사용된다고 하고요. 네. 식량 및 식품 생산이라면 곡물 재배나 가축, 사육 등에 소비되는 그런 물을 말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물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식재료가 다름 아닌 육류라고 하는데요. 네. 채식주의자의 일일 물 소비량이 2,700리터, 물이 가득 찬 욕조 8개인데 반해 비채식주의자의 일일 소비량은 거의 2배에 가까운 5,000리터, 욕조 15개 정도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자연 방목을 통해 풀을 먹이고 생산한 고기보다 곡물을 먹여 가축, 사육장에서 생산한 고기가 더 많은 물을 소비한다고 하고요. 네. 그렇군요. 물조략을 위해서 식습관을 좀 바꾸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드네요. 네. 뭐 채식이 가장 좋겠지만 완전한 채식이 어렵다면 풀밭에서 기른 고기를 먹는 것이 더 낫고 더 나아가 점차적으로 고기 소비를 줄여나가는 게 물 환경에 도움이 될 텐데요. 이와 함께 저자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많은 물을 소비하며 생산된 음식이 낭비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일입니다. 대형 냉장고 안에 이런저런 음식을 넣어놓고 유통기한이 지나 버리는 경우가 허다하니까요. 맞아요. 먹지도 않고 그냥 쓰레기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런데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나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대책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이 사용하는 물의 80%가 식량 생산에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 물을 직접적으로 절약하면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곡물 가격을 조정해 농부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해야 하고요. 네. 같은 맥락에서 값싼 수입 식량들이 개별 국가의 내부 경제를 압박하지 않도록 공정한 국제 무역이 이루어지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일도 필요합니다. 네. 가상수.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가상수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지속가능한 인류의 미래를 함께 생각해 봐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반대 루니에스의 김현선 씨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